조국 사태의 비리사건에 거치지 않을 정망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조국 사태는 단순히 조국과 그 가족들의 비리사건에 거치지 않을 정망입니다 조국 사태는 앞으로 한국호의 진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국가에서 작은 사건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조국 사건이 그런 사건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조국 사태에는 이렇게 하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을 굳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권력을 지고 있는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지난 2년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그런 국민들과 생각이 아주 다릅니다 다른 정도도 그냥 상당히 다르다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문재인과 일반 양식 있는 국민들 사이에 말입니다 그는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조국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국이 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연스럽게 조국을 반대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9월 28일 날 서초종 대검찰청을 앞에서 벌어진 그런 친문 세력의 시비를 보면서도 역시 내가 옳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더 가졌을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의 같은 생각과 판단 워낙 강한 고집이나 신념 같은 것이 때문에 하늘이 두 쪽이 나지 않는 한 그 같은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그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 정신세계는 앞으로 조국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예시하는 데 팍 도움이 됩니다 그는 일단 후회가 없습니다 그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들, 일반 국민들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논리와 합리와 담을 쌓았습니다 그는 생각에 피해하기 심합니다 마음먹은 것이면 어떤 경우든 합리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견보다도 충성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문재인의 행보입니다 9월 26일 날 유엔회의를 참석하고 박미일증을 모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9월 27일 날 청와대 대변인의 대독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특별 발표를 내놓습니다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 9월 28일 날 대검찰청 앞길에서 대규모 친문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청와대 관계자들과 문재인을 굉장히 고무시킨 것은 분명할 겁니다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 두 가지가 동시 진행됐던 9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9월 29일 날 조국의 힘 실어주기 행보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9월 29일 날 35분간 계속된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는 또다시 성찰 정도가 아니고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발련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전날 국민과 국회의 결정이 따르겠다는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립니다 지시를 28일에 성찰하라는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29일 날 지시하는 그런 메시지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조국 중심으로 그들이 선호한 방식의 검찰개혁 완수 이른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체를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군으로는 조국과 법무부를 적군으로는 윤석열과 그 다음에 검찰을 상정한 셈입니다 그 외의 메시지는 여건은 물론이고 검찰에게 자신이 누구 편을 들 것인지를 분명히 발신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죠 조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를 내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대통령이 수사 개입을 본격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자연히 조국 수사는 앞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내놓고 피위자 신분인 조국을 옹호하고 조국 편이다는 점을 내외에 분명히 밝힌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팀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거를 보호하겠다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바뀐 상태에서 그동안의 수사 스탠스라 입장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을 걸로 봅니다 이미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 장관 의혹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왔던 참고인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못 기억한 것 같다 이렇게 피위자를 두둔하는 그런 받언을 해서 검찰 관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그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미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점을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 전개 방향과 의미입니다 문재인은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조국 중심의 검찰 계획을 통해 가지고 조국을 보호하고 조국을 두둔하고 동시에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일명 조국 일병 구하기 프로젝트가 문재인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27일부터 29일 2, 3일 사이에 전개된 일련의 움직임은 앞으로 그가 정면 돌파한다는 그런 생각을 굳혔음을 맹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조국이 적임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다수 국민들과 문재인의 사이에는 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은 어떤 근거로 바탕을 두든 간에 내가 국민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재인과 다수 국민들 사이에 누가 승리하는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문재인이 승리를 거두고 다수 국민들이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게 되면 한국 사회는 체제 변혁에 가까운 제도 변화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권력에 의한 사법부 접수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들이 속속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접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폭의 한국 사회의 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문재인 구상의 독주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체제 변혁을 둘러싼 거대한 갈등과 투쟁과 그리고 전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문재인이 내린 결정이 대한민국의 앞날과 관련해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런 결정이었다 정면 돌파하겠다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 대다수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나는 내가 옳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조국과 함께 나가겠다 나는 조국과 함께 나가겠다 그 선언이 바로 27일과 29일 사이에 그리고 30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더 명료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제시된 그런 몇몇 중요한 사건들로 기록된 날들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